당신이 생각하는 히어로는 누구입니까? 주위를 둘러보세요. 우리가 사는 세상엔 하늘을 날며 싸워야 할 우주선도 없고 물리쳐야 할 괴물도 없습니다. 다만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하는 청소년과 외로움을 홀로 참고 견디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날른 자연이 있습니다. 영화 속 히어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된 건 거창한 초능력이 아닌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범한 누군가의 아이디어였습니다. 이제 당신의 힘을 세상에 더해주세요. 당신의 따뜻한 아이디어에 삼성전자의 착한 기술이 더해진다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투머로우 솔루션이 될 테니까요.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이 바로 진정한 히어로입니다. 지금 히어로가 되어주세요.